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두고 정치권과 노동계가 지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는 오늘 관련 법안을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준 기자, 그제 중잔됐던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 논의가 다시 한번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소위는 오늘 밤 9시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놓고 다시 논의에 들어갑니다. 환노인은 지난 21일 약 11시간 동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냈는데요. 여야는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잃었지만 복리우생비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네, 현재 국회가 논의하는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렇게 되면 산입범위가 확대가 되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된다며 반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오늘 저녁 7시부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다시 입장을 번복을 했는데요. 앞서 노동계 주장대로 국회의 최저임금 논의 중단을 요구했던 경총은 여론이 악화되자 다시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경총이 지금 이렇게 입장이 오락가락한 이유는 뭡니까? 경영계와 정치권에서 경총의 배신이다, 또 노동계 이중되냐 이런 말까지 나오자 황급히 다시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총은 입장을 낸 어제 송경식 경총회장이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여당 원내대표마저 민주노총을 비판하면서 일종의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을 언급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린다는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 인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 공약에서 제시한 시점을 고집하기보다는 최저임금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오늘 국회에서 논의가 마무리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지켜는 봐야겠지만 오늘 표결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유력해 보이긴 한데요. 그렇군요.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다른 미래당은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회공과 숙식비를 산입범위에 넣자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의당이 뜻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위에서는 만장일치 통과가 갈래여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어렵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산입범위가 결정되지 않으면 6.13 지방선거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결정에 큰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치권과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오늘 하루 또한 제일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산업부 우영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